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저기 우리 애기 친구들이 너무 춥다고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또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다가도 구독자 분들께 얼굴을 비추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싶다고 해갖고 촬영을 해 봅니다 애기야 안녕 카메라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애기들이기 때문에 아주 뭐가 신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맛보고 있는 우리 레게 애기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뭐 궁금해요 삶이 궁금해 삶은 시궁창이야 그지 삶은 다 현실이고 시궁창이고 항상 이렇게 시궁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더라 그지 이 행복이란 가까이 있어 근데 삶은 시궁창이야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애기 애기들이 아주 어린 친구들이에요 아직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이렇게 뭐 여자친구도 안 사게 봤고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한 친구들인데 또 오늘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또 얼굴을 비춰봅니다 아 날씨가 자비가 없습니다 그죠 날씨가 아주 깡패라서 저도 지금 살짝 마탱이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좀 같고 아침에 또 살짝 좀 지옥을 맛보고 와가지고 저도 지금 몸 상태가 좀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레게 친구들은 귀엽다는 거 그죠 날씨가 춥든 덥든 멍청멍청합니다 표정이 아주 세상이 뭔가 이렇게 궁금한 야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은 항상 시궁창현실 그죠 인실비 그죠 그렇습니다 아 요즘 추운 날에는요 이 파충류들이 온도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뭐 지들 추우면 온도를 알아서 높이고 이런 좀 체온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우면 같이 온도가 떨어져요 체온이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항상 난방 또 겨울일수록 특히 난방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운신차 하나 해갖고 항상 빛을 피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보고 계시는 모프는요 텐저린 애들이에요 텐저린인데 텐저린의 기준은 이제 귤이잖아요 귤 말 그대로 노란색인데 점박이 거의 없고 이렇게 아이고 왔어 야이씨 촬영을 이제 카메라를 좀 알아 이제 그지? 오 색깔 좀 신기한데? 오 색깔 이쁘다 아이고 왔어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 예의 바르게 해야 또 나중에 또 출연되지 그지? 똥, 똥 살았네? 아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귀여운 친구가 또 이렇게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자 여기 봐봐 아가 말 안 듣습니다 아기라서 말 안 듣고요 제 친구는 소심해요 소심해갖고 아이고 숨어있어요 그죠? 자 이렇게 아기들도 사람 모양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소심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활발한 친구도 있고 그죠?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일반 업무가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이고 놀랐어 일로와 그렇지 일로 와봐 세상 구경 좀 해보자 그지? 눈치 보지 말고 괜찮아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자신감 있게 살아야지 사람이 아 이게 사람 아니지? 죄송합니다 야 동아 배우면 또 자신감이 필요해 그지? 아기들 아이고 눈치가 보여 어? 여기 아이고 카메라 쳐다보네? 카메라 야 여기 어딘가 그죠? 저건 뭔가 이건 뭔가 먹는 건가? 까맣긴 한데 귀뚜랑이 뭐냐? 덮쳐볼까? 먹는 거 아니다 그지? 어이 말아 들었어 먹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또 어 아니다 아니다 먹는 건 줄 알고 끝까지 쳐다보지 아이고 그랬어요 이 렉의 관찰 카메라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가 지금 뭐 야 이게 뭔가 애들이 신기해갖고 이 앞에서 셀카도 한번 찍어보고 그죠? 아이고 야 야 내가 나오겠다 셀카 야 이거 페이스북에 올릴 거야? 우리 친구들이 어저께 페북을 제가 가르쳐 줘갖고 페북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기 친구들 따봉을 받으려고 네 좋아요 받으려고 우리 애기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갖고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자 오늘 렉의 관찰 카메라 춥지만 우리 매장에서는 아주 따뜻하게 건강하게 잘 진행하는 우리 애기 친구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좀 있으면 명절이죠? 명절 때 또 총알 장전 해갖고 이렇게 예쁜 레게 친구들 한번 입양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야무진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